오늘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거룩한 공해와 이 파트하고요 또 그 다음 나오는 성도가수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공해와 이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한 공해와를 라틴어 언어로 그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불신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교회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이 고백되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실 때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저는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를 불신하지 않도록 또 성도님들이 온전히 교회를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또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신뢰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이 교회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교회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이고 인간이 운영하고 인간이 살피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2장 뒷부분 말미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미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는 자 없는 자 구분 없이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는 충만한 공동체가 된 것은 그 구성원들이 우리랑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바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원래부터 교양이 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라틴의 원문으로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난주 살펴본 성령을 믿싸우며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살펴볼 거룩한 공해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세 가지를 보니까요 이 세 개를 이렇게 관통해 주는 이것을 묶어주는 한 표현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거룩입니다 먼저 성령을 믿싸우며 할 때 그 라틴의 원문으로 보면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라틴의 원문에 가깝게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교제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거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병들었나 병들지 않았나를 점검하는 많은 잣대 중에 강력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건 열매고요 그 결과물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근본적인 뜻은 무엇, 무엇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 무엇과 다르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무엇, 무엇이 어떤 단어는 뭘 것 같습니까? 무엇, 무엇이? 여기 나오는 무엇, 무엇이든 세상이죠 세상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베토르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만 봐도 나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또 마태범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 보면 기도라는 행위를 포함한 영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그룩은 세상과의 다름이에요 세상과의 차별성이에요 한때 거창고등학교, 경남 거창 시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우리 온 대한민국에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식 개명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가 표방하는 직업선택식 개명인데요 화면으로도 제가 이걸 좀 부탁을 드려놨는데 한 번 천천히 한 번 보세요 식 개명 중에 첫째가 뭐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죠? 그럼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가 장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가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만 읽을까요? 너무 현실성 없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나갑니다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이게 압권입니다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열 가지를 딱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세상과의 차별성입니다 이래서 이걸 표방하는 학교에 어떻게 이런 학교를 보내겠냐고 학교가 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 이 거창고등학교는 전국의 명문학교였습니다 생각이 좀 있고 의식이 좀 있는 크리스찬 애들을 다 여기다 보냈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커트라인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일만서도 파송 운동 준비하고 또 저기 가평 우리 마을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또 기독교 NGO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출신 학교가 한동대학교 출신이에요 기독교 학교 정말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같이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야 그 한동대학교나 이 거창고등학교가 왜 이런 인재들이 모입니까 세상과 차별화되니까요 저는 사실 이 교회론을 다루는 오늘의 이 사도신경 본문을 쭉 살펴보다가 제가 개척하고 바로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한동안 내가 절피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시 책 쓰지 않았는데요 왜 안 썼을까요 뭐 글이나 쓰고 이런 것보다 한번 여기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기 올인하는 게 뭡니까 이 책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이 책은요 원래 제목이 훨씬 깁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 우리 교회 개척일기 이 세상과 다름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 우리 교회 개척일기 이걸 줄여가지고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지금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을 참고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 이 책을 참고할까요 개척을 할 때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알거든요 제가 저는 뭐 제가 쓴 책이나 제가 쓴 설교도 막 억지로 이제 저를 이렇게 점검하려고 듣지 잘 안 듣고 잘 안 읽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을 꺼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쭉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느냐 지난주에 성령을 밑싸우며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첫 출발이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라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그 정신이 살아있는가 그러면서 쭉 살펴보면서 어떤 거는 또 유지가 되지만 더 많은 부분에 지금 약해지고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게 또 사실이라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몸부림입니까 세상과의 구별됨, 세상과의 차별성 이런 차원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무슨 엄청난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예수 믿는 네하고 아멘는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결정적으로 비난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가 은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룡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 거룩하신 성룡님이 다스린다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이라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라는 것 이거를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라틴의 원문으로 보면 이 거룩한 공회화가 이게 거룩성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성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화 이걸 라틴의 원문 그대로 지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함께 교회의 보편성 이게 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도 이 설명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의 보편성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바울의 인사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다음 보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지금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이 다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하면서 이제 교회를 풀어 설명합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절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다음 나오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각 처에서 이거 원어로 보면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지역성을 설명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 뿐만 아니고 모든 장소에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교회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사도행진의 정신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름을 엄청 잘 지었잖아요 제가 지었거든요 정말 잘 지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 모은행에서 갑자기 우리은행으로 바꾸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를 이름 잘 지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전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지금도 많이 해요 내가 만나는 우리 친구들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 기도하고 당신들 위해 기도해라 이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이름이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보편성과 통일성을 갖춘 이 땅의 모든 교회 심지어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일컫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돼야지 이 분당에 있는 이매동에 있는 이 조그마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지나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건 참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이 과하다 보면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식으로 이게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당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당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힌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편성과 통의성을 갖춘 많은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도 그때 초창기인데 누구의 사정은 누가 알아준다고요 교회가 힘드니까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 보이니까 그랬겠죠 차 몰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갈 때 눈에 보이는 교회들마다 다 축복하며 기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상가에 간판이 보이는 교회마다 하나님 저 교회에도 똑같은 은혜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배가 좀 불러져 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한 적이 꽤 됐습니다 그 버스 타고 가시거나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대개 시간도 잘 가고 좋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데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재미도 좋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참 오늘 가슴이 설레이는 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본문하고 또 이 성탄절을 이렇게 절묘하게 엮어 주시는지 오늘 여기서 배우시고 마당에서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당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섬김 축제 큰... 아 그건 또 뒷부분에 설명할 거고요 크리스마스 섬김 축제가 뭐냐 하면 오늘 토요일날 이제 다 패킹을 할 겁니다 미자리 교회 특히 그 농어촌 교회는요 이게 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이 막 지금 시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 애들이 얼마나 썰렁하겠냐고요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한 게 그 미자리 교회 특히 농어촌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 보내기 이 과자 박스를요 큰 과자 상자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다 담아가지고 지난해에는 160개 교회에 약 2천여 개의 선물 박스를 보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로 한 2천 박스를 저희가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참 마음이 훈훈했던 어떤 목사님의 글을 누가 보내준 걸 봤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간증의 글을 올렸냐면 뒷부분의 부분이 감동이 됐는데 이해를 위해서 앞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분당우리교회 전두사님께서 영화부터 고등학생까지 몇 명이 모이느냐는 전화가 왔다 이리지리 카운트를 해보니 재적이 13명이나 된다 그래서 13명이라고 하니 섬탄 선물 과자 박스 13개가 택배로 왔다 서너 박스만 보내주셔도 감사할 텐데 애써 13박스를 챙겨 보내준 그 마음이 참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뭘 좀 나눌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생각나는 작은 교회가 있어 13박스 중에서 7박스는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다 남아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복이기에 그리고 점점하고 결론이래요 그게 성탄을 기념하기에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어느 단위 목사가 애들 13명인데 이 박스 하나씩 건네줘서 기쁨을 주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13명 나오는 교회의 그 박스 절반 6개 7개를 뚝 떼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 박스가 필요한 선물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시고는 이게 성탄을 기념하기에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 목사님은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새벽기도나 이런 데는 굳이 막 한 시간씩 걸리는 분당 우리 교회로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단 작은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내는 게 이게 예배가 되면 곤란합니다 예배는 서비스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어느 수요 예배에 어떤 작은 교회에 들어가 한 영혼이 목이 마르도록 기다리는 어떤 분에게 그 설교자에게 그 단위 목사에게 여러분의 출연이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우리 교회로 오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옛날에 강조를 잘못 듣고는요 예배는 본교회에서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딱 딱 주일 새벽에 차 몰고 헐레벗도 본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요 내 교회를 이교회 저교회 다니지 말고 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나 통일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왕에 그렇게 시골교회 가셨으면 뭐하러 그렇게 부랴부랴 올라오세요 그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이 교회에 내 헌금 한 달쯤 거기다 다 내고 오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 그 땅 교회 낸 거는 그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거 알지?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다 교회거든요 한때는요 추석과 설날에는 우리 교회가 아예 예배를 문을 닫으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예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 작은 교회로 가시겠지 그랬는데 많은 분이 충고하기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형교회로 갈 거라고 신앙은요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지? 얻을 게 뭐지?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데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1일 판매원이 되기로 하는데요 두 가지 물품을 제가 팔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 배지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배지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또 작년 디자인하고 다른 새로운 디자인인데 사진은 좀 촌스럽네 진짜 보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이 4개 해서 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이거를 만 원에 구입해 주시면요 이 수익금을 가지고 아까 2000박스 우리 농구촌교회 미자리교회 아이들 선물이 교회 돈 뚝 떼서 하면 성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빻지 않아 팔아주는 이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린 시골의 아이가 교회에서 엄마 이 선물을 주더라고 그 큰 박스를 들고 기뻐 뛰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필산 노트 삽시간에 그게 다 동이 나서 이번에 좀 많이 주문했습니다 이 수익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려서도 좋지만요 이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구촌교회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만드는 데 이 비용이 다 들어갈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교회거든요 내 한 교회 그렇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에 거룩한 공회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인데요 이걸 라틴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상담가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신앙생활이다 결혼을 혼자는 절대로 못하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술, 요새 혼밥, 또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이 혼족이 되는 게 지금 거의 이 시대의 품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신앙생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교제의 즐거움을 꼭 회복해야 되는데 이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성도 간의 교제도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스 4장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냥 대화할 때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 고려 없이 툭툭 던지는 거 그거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왜? 이게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영적인 행위인지 아시겠죠? 그게 주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스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들이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성김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와 연결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을 실습하는 게 이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김집사님과 박집사님 사이에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얻고 그리고 또 교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타다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맨 처음에 비행기 타면 여러 주의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문제를 만나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확 내려오는데 노약자는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이 안전하게 착용을 하고 우리 생각에는 약자들을 먼저 도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본인이 안전하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노약자나 또 연약한 사람을 도와라 이런 요지로 제가 안내문을 줬는데 굉장히 제가 그때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웃을 잘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공급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부부간에 믿음이 좀 좋은 배우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늘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상대방을 성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그 여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부부가 그냥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노력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 좋은 그 사람이 먼저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만화사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만화라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액기스들만 그렇게 묶어서 참 잘 만든 만화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교제란 나눔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사의 나눔을 포함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물질적 나눔까지 포함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아까 초대교회 사도영진 2장에 놀라운 교회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설명했는데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먼저 영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많이 맺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다음 44절부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고 물질로 여유가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그대로 숨기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또 마당에서 아까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까 설명하려다가 주춤한 내용인데요 마당에서 정말 좋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우리 이번에 청년 고마운 청년들이 추리를 잘 만들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보면 이런 사랑의 열매가 주릉주릉 달려있을 거예요 엄청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매 성탄절마다 우리가 이제 헌금한 거 가지고 외부 기관에다가 이 헌금을 다 이제 기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좀 하자고 그래서 올 한해 참 이런저런 아픔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분들 사연을 접수를 받겠다 그랬더니 지난 한 주 동안에 막 쇄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사연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안 밝힙니다 누군지 모 성도는 최근 아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엄마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겨울용 파카로 엄마 품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온기로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의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주일학교 동료 교사를 위해 가지고 어느 분이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땡땡 주일학교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 선생님은 어머님께 신장을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복음과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수술 후 어머님과 영화도 관람하고 식사 나누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제안한 게 뭐냐 선물 영화 티켓 두 장 그리고 2인 식사권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오선도선 함께 영화 보고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찜했다 이거 제가 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이걸 담당자가 보내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사연이 있거든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모 성도는 굳게 신뢰했던 동업자의 공고 횡령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라며 주유비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크리스마스 열매가 다 이걸로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연이 다 왔습니다 어떤 입시 고3 학생에게는 이런 이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지금 겪었는데 그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이요 무려 325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열매를 달아놨으니까요 이제 나가시다가 이 열매 원하는 대로 하나씩 그냥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연을 적어 놓은 것은 이것 놓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헝금 봉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담을 안기면 곤란하다 그래서 한 그거당 5만 원이에요 난 두 개를 하겠다 난 세 개를 하겠다 그렇게 이것들이 다 규합이 되면 이 모든 사연에 아까 그 여러분 그 아내가 큰 사고를 당한 그 아이들에게 겨울용 파카 엄마 품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선물해 놓으라고 그 파카를 입을 그 애를 생각하니까요 내 진짜 내 딸 내 손주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현장에서 헝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열매 이거 봉투를 갖고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헝금하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드렸 아마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로 헝금해 주시면 돼요 한 계좌 하셔도 되고요 열 계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25분에게 이 선물이 다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헝금이 남으면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삭죽기 헝금 아시죠 거기로 이 모든 헝금 전액이 다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헝금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도와야 될 성들을 돕는 기금이 이삭죽기 헝금이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교회 바깥에 사람을 돕는 기금이 긴급구호 뱅크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목도 널마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좀 막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긴급구호 뱅크인데 고맙게도 지난 5년 동안 그런 긴급 상황에 있던 이웃 1330명에게 17억 9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푼도 교회 재정으로 한 거 없고 다 여러 번 해 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동참을 하신 거거든요 이번 성탄절날 정말 주님께 이 사랑의 열매를 한 번 맺어드리자는 거거든요 그 추리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연도 있지만 이번에 이웃사랑의 날이니까 이웃사랑부에서도 추천하는 이웃들 많습니다 저한테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웃사랑부에 추천하는 이웃 독구 어르신들의 월동을 위한 난방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의료비 자녀를 위한 내복 외투 월세 교통비가 없어 먼 거리를 걸어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주는 교통카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내 교회를 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되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고 또 내 교회를 뛰어넘어 이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데가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요 이거 담당하는 교역자가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게 삼백 몇십 통의 사연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고통의 무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고단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연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이분의 결론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분들에게 든든한 응원 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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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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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만난 전 Meet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